동서남북 동서남북 야 히치하이킹밖에 잘 없어 야 여기있다 숙박시설? 여기 봐 여기 봐 야 뭐야 야 존나 무서워 바닥 봐봐 잘 자신 없는데 아 이게 뭐 이렇게 느낌이 좀 안 믿어 손 딱 끼고 있어 시발 추워 왜 데리고 먹으냐고 아 왜 깝냐 왜 깝잖아 이거 왜 추워다고 해 아 좀 멋있는 척 너 나왔을 때 그래 자 이제 이거 사과지 좀 부탁해 아 민실했잖아 민실 누구 누구 애기야 개새끼야 니가 누구 애기 나왔어 배스? 아 배스 있어 배스 안 돼 배스 키스 그렇게 오른쪽 주머니에 있을 수 있어요 난 핸드폰 없어도 안심심 많아 난 그냥 좀 허전하게 해 난 안심심 많아 난 잘게 가자 좀 씻어 이 새끼야 목은 땀 많이 흘렸잖아 TV TV는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몇 시 예상 10시 반 10시 반 아 저는 9시 10시 반이네 10시 반 딱 맞아볼 수 있어 아 그냥 아침에 뺀기고 가니까 씻.. 씻읍시다 나 먼저 씻게 근데 여기 넓다 나도 물 튀기는 새끼지지 재생 그만 찍어 근데 나 나 벗고 있잖아 나도 부끄러워긴 한 거 이렇게 죽인 사람이야 아 저 척하게 찍을게 제이님이 싸준 가방 보게요 네? 와 수건 팬티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줬대? 아 줘 아 줘 쌀 때 가냐? 아 왜 그래 안 써야지 나 다 써야지 나 왜 그래 야 왜 그래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줬나 아 씨 아 왜 그래 난 너 줄게 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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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라 잡았을라 해봐 해봐 빼빼 뺐다고 하고 뭐라고 해요 빼빼 아 놈다고 아야 빼지니 아야 빼지니 빼빼 아니 근데 뭔데? 수분크림. 수분크림을 왜? 같이 쓰면 내가 없어서 그래. 야, 제이가 어떻게 저를 싸주지, 저렇게? 엥? 그건 뭐예요? 오, 내줘. 애쩌놨다. 근데 제이는 진짜 좋은 여자야, 내가 봤을 때. 소개했고, 기도림이 왜 여기서 씻어요? 야, 빨리 씻게. 빨리. 빨리! 아, ㅆㄴ, ㅈㄴ, 내가. 근데 왜 내린 거야? 아, 아, 타이밍. 타이밍이 ㅈㄴ. 아, 별 보여. 아, 진짜 ㅈㄴ 뜨거워. 아, 타이밍이 왜 저렇게 나와? 아, 빨리 내려가서 ㅈㄴ 웃겼을 텐데. 아, 빨리 내려가서 ㅈㄴ 웃겼을 텐데. 아, 다음 주변 씻자. 왜 그러는 거야. 아, 다음 주변 씻자. 왜 그러는 거야? 야, ㅈㄴ가 나. 야, 쉬운 호연. 야, 쉬운 호연. 야! 재밌다, 아시다! 아아... 으아악! 날 좀 와 안다오 주리산 주리산 거 주리산 거 아! 꺼지라고! 와 근데 근데 X나 깔다 진짜 진실. X2 비비기. 나 TV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네. TV 볼 일이 없네. 다 있는 건 뭐. 거의 안 봤어요. 저도요. 나 혼자 보기 아까워. 죄송합니다. 와우. 와우. 주기심하지 마. 아우. 와우. 물 끓어. 손들어. 와우. 와우. 손에서. 와. 손 들리쳐. 와우. 정신없다. 제승. 네. 휴지 좀 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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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지 좀 줘 빨리. 하벌벌 카메라 없어. 휴지 좀. 휴지 좀. 휴지 좀 줘 진짜. 휴지. 휴지 좀 줘. 그냥 볼 끌게. 아아. 휴지 죽어 안 죽어. 휴지 좀 줘. 휴지 좀 줘. 그냥 죽어도 아니었는데. 저 사람 의식이 너무 많아. 휴지 좀 줘. 휴지 다 국가 오는 건데. 왜요. 재산을 죽었어. 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저. 재산을 죽었어. 아니. 나만 기운하겠어 아냐아냐아냐 진짜 꼬딱지 않아서 갑자기 맥차네 휴지를 반에 반으로 접고 반에 반으로 이게 뭐야? 손바닥에 굴려봐 눈 감아? 눈 감아? 어? 네 장난이야 손가락이야 손가락 안 믿어? 이거였는데 이거였는데 안 믿는다고? 어디서 믿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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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어? 손 딱 펴고 있어 손 딱 펴 안 믿으면 손 눈 감아? 치 onc 치 루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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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했는데 큰거없어 혼나기분 나쁘네 진짜 언제 하사하지는거에요? 아니 안민드니까 소리도 지르면 안돼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장난을 분야! 소리를 참아! 소리를 참는 순간부터 계속 날 믿기 시작한거 알았어? 근데 이거 왜 당해야되? 그냥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어 좋아! 이 정도면 잘 참아졌어요. 이제 진짜 사압니다.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어디가 1번이야? 1번, 2번. 오케이, 오케이. 2번 2번 손 피세요 하사합니다 하사합니다 1번은 여기 올라가고요 2번은 손바닥에 올라갑니다 아아아아아악 아니죠 아니죠 오예 자 확인하세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확인해주세요 어어어 으하하하하하 husing 하하하 하하하 우이 아유 아 시작했다 불안당 탄력으로 잘있라 자기야 자기 네 저한테 10분 내면 잠걸대요 잠이 하던데 지랄해. 진짜 화나야. 네? 바꿔줄까? 아, 그럼... 아, 그니까요. 가슴에í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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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댄스 11시야 뭐야? 개구랑 진짜 진짜 랜스라고요? 응 티브펴봐야 돼 가야돼 여기야 몇시 잤어? 아 시끄러워 죽겠어 우리 시끄러워 밤새 야한 얘기하고 있어 아이고 진짜 개울하다 시간 보려면 TV 켜야 돼 이 시장 몇시잖아 여덟시잖아 이 개XX야 아 깜짝이야 아 졸려 뒤지겠네 아 우리 오늘 5시인가 4시인가 잤어 왜 이렇게 늦게 잤어? 재현님이 어제 얘기 끝나고 나서 재현님이 거의 1분만에 잠든 거 알아요? 그래? 재현님 마지막에 아 시바 X됐다 잠 X나 왔는데 그리고 1분 뒤에 드르르르 하고 드르르 재현님 일어나 빨리 네 화음사 산책 가야돼 아 어머니 안계시는 소리 그래 근데 우리 화음사 가야돼 빨리 일어나 아 형님 어 어머니 어머니는 소리 하시고 네 내가 딱 내가 딱 그냥 선택지를 줄게 지금 5분만에 나와서 화음사 방까지만 올라갈래? 아니면 10분 더 자고 화음사 끝까지 올라갈래? 네 뭐야 아 아 형님 어제 영화 보자해서 10분만에 자가고 형님 형님 어메워 안계신 거 아니에요 저 1시간만 더 자가 없어 아 1시간 더 자고 화음사 끝까지 그러면? 응 전 지금 일어나서 밤만 갈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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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자가 그러면? 응 아니 너 잠 다 깼어 나 졸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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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준비를 해버려 야 친구야 이 입을 야완지게 넣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이제 다시 잠들려면 3시간 토크 해야 돼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시골사람들이 이 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핸드폰 없으니까 이 소통이 됐나? 사람들이랑 그니까 우리가 이제 만난 사람이 몇 명이야 할머니 만났지 택시계신 시골사람들 시골사람들 만났지 또래오래 사장님 만나고 또래오래 사장님 만났지 그거 말고도 시장가서 마음속난 거 같아 응 아 맞아 근데 다들 생각보다 대답을 잘 해주더라 맞아 서울은 안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나는 누가 나한테 말 방법을 싫어해 저도 난 이번에 진짜 큰 걸 느꼈어 뭐 우리는 핸드폰으로 만약에 어제 있었으면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정보를 막 수집을 했을 거 아니야 일단 다 찾아보고 응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응 여행이라는 게 그치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봤던 마케팅 된 맛집을 분명히 갔을 거고 응 난 또 좋은 숙소로 갔겠지 응 근데 그게 과연 최고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가 있는 곳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진짜 좋다 여행은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돼 그건 아니지 휴지가 들어가겠지 응 주변에 통영 있고 주변에 내가 한번 봐줄게 이게 저희 통영이 뭐가 유명하니 통영 구인가 통영이 응 여수 벌교 네, 딱 정해줄께 벌교 빼 1번 여수 대프리카 민영의 도시 예산 예산? 쪽남은 예산 알지 광주 가면 목포 h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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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ö헠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담았나봐 음 Staats 담았다 으아악 ㅋㅋ 응 나 웃개 너 담았어? 야 담았으면 다 감가져 하하하하 목매 목매 cxx 너 진짜 개그맨 지금 시험 봤으면 통강이 다 여쾌야 이런거 다 여기서 놔야죠 ㅋㅋ 너 왜 이렇게 올라왔지? 소름으로 생긴 그냥 굴대 터미놀로 가죠 그게 나을 것 같아 혹시 일로 오시나요? 밥 먹고 있다니까 금방 오세요 아 그래요?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단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 서서 아니 괜찮아요 의자 걷는데 네? 괜찮아요 여기 아무수만 은자 꺼내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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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있을게요 왜 들어가오기를 진짜 나 여기서 알봐야겠다 그냥 오늘 밥 먹고 온다니까 이거 옮겨야 돼요? 뭘? 콜라 옮겨야 돼요? 아 잘해야 돼 옮겨 드릴게요 제가 아니 어제 사장님이 저희 숙소 구하는데 너무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옮겨 드릴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힘이 너무 많은데 잡아요 진짜? 진짜 몰란가? 아 있어요 여기 친구도 있고 괜찮아요 젊은 친구니까 야 일로와 너 왜 그거 사이드 하나 가져가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우와 야 이 쟤 야 이 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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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뭐니 안에 있어 뭐니한테 꺼내주라고 여수 가서 게장 먹으면 맛있지 게장 한번 먹고 가 응 게장 한번 먹고 가 응 여수에서 게장 먹으면 맛있지 여수 게장이네 게장 그래 여수 가자 그렇게 해요 물 잘 마셨어 쉬세요 네 오자 오자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정사 잘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긴 다 이렇게 종이 마모야 어 어머니랑 정들었는데요 사장님 다 왔니? 다 왔네 어 어머니 가볼게요 저희 이제 네 대주소로 간다고? 야 아 어머니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야 정이 있어 야 화엄사는 오면 무조건 또레오레다 또레오레 화이팅 너네 엄마한테 너네 엄마 화엄사 주지 야 뭐 타야 되냐 여수 여수 있네 여수 무궁화 여수 엑스포 지금 몇시인데 근데? 55분 아 근데 저거 용산 가는건데? 아 아 네 아 1시 20분인거 아니야? 1시 20분 1시 20분 네 네 3장에 3장 2만5천원 여기야 꼬등장실 좀 하시겠어요? 네 종이가 찌질 않나요? 봉투가 달라 네 아 이거 사업자인데? 네 사장님 봉투 하나만 혹시 빈 봉투 하나만 네 네 천천히 두세요 네 사업자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할게 너무 아름다우시다 진짜 여기 난 구레에서 깜짝 놀랐다 어 최고 탑이야 구레 미스쿠리아인데? 레오 미스쿠레인데? 여기에 계신 아 큰 봉투에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핫도그티비 모르시죠 핫도그티비 핫도그티비 유튜브 잘 안보세요? 네 다 된거죠 저희? 이번 하루 보내세요 핫도그티비 올게요 windy 시간 부신나 보다 여기 좀 달라요 거기 추워 더워 아 일루와 너무 추해 너무 추해 거기 더워 아니 좀 그래 뭉투 채널 주인 부재중으로 바뀌었어요 실패 아 시간도 남는데 스몰토클 야 스몰토클을 해서 아저기 스몰토클 해 형아 도 nazis 야 여기서 다시 가면 이상하잖아 야 영상 것도 지금 못 끝나? 영상 야 진짜 이쁘시네 이현이 닮지 않았어? 이현이? 어? 이현이 난 약간 민요린 민요린 근데 남자친구 무조건 있을 것 같아 자꾸 놀마주친다 나 구뢰구에 계신데 이거 그린라이트에요? 근데 가는 기차표 물어볼 수 있잖아 여기 어차피 지나갈 거 아니야 여수에서 끌어줘 어차피 여수에서 저거 타야되네 근데 여기서 끊을 수 있어 왜? 끊을 수 있겠지 무릎으로 가야되지 않아? 미리 꽃단장 하는 거예요? 이거 전화기 못 털어라 이거 전화기 털어라 이거 전화기 털어라 아 야 이거 바로 이렇게 어 그래 진짜로 아니 말을 하라고 이번에 그 삼시옥 땅 어떻게 했냐고 이거 그 삼시옥짜라 여보세요 네 형 저기 정담동에 마라탐집 삼시옥 어떻게 넣었니? 네 어떻게 넣었어? 삼시옥 어떻게 넣었는지 갔잖아 갔잖아 당시나 아 저기 앉으려고 왜 무덥게 하냐고 저기 앉았었으면 배가 계속 나눴는데 저기 앉았었어 아 왜 나가라 그랬냐고 아 지금 나도 들어가 병신아 병신아 지금 저기 들어가면 되겠냐? 아 더워서 여기 CJ인다고 그러던데 자연스럽게 앉았는데 시발 추하다가 왜 데리고 나오냐고 병신아 저기서 계속 계속 커뮤니케이션에서 여기 다 데리고 있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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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저 시발 여미새새끼 저 시발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그 뭐 이빨 털면 뭐 될까 지 왁구에 시발 뭐 뭐 되는 줄 알아 시발 네가 왁구 쳤어 왔어? 야 병신아 어?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여기 있으면 아 왜 깝 네가 왜 깝잖아 네가 왜 추하다고 왜 깝사지 아 좀 멋있는 척 나 나왔을텐데 어 멋있는 척 좀 하고 싶었어 병신아 수신 끝 병신아 미안해 왜 우리 우정이 저기 처음 보는 우리 우정이 우리 우정이 우리 우정이 우리 우정이 인사 자 어떻게 저기 자 우리 우정이 이부터 이번에 에이 문짝아 이제 진짜리 아멘 이 기차에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여수로 갈 것 같아. 아 그게 실수만이 할 수 있나? 둘이 달래. 이야. 아 여수 도착. 어 이제 있자고. 아 이제 구레는? 어 구레는 있자고. 안녕 구레. 여수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뭘 알아야 가지. 야 우리 핸드폰 없는 건 왜 안 가지요? 일단 관광안내소로 가는 게. 야 절은 패스해. 야 이 시발 절은 그만 가야지. 충민사 패스하고. 안다 안다. 저기도 가보고 싶긴 한데. 엑스포? 응. 진짜 볼 거 없었다.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걸? 가보는가? 뭐야 점점이 왜 저기 있어. 너 왜 저기 앉아있어. 왜 이렇게 묶다. 여기서 홍보대 사구나 너가. 발바닥이 나랑 똑같네. 하하하하. 저희 할인 가능하실 통행사는 따로 없어요. 아. 있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아. 아 도로경 도로경. 우와. 미꾸라지랑 같이 사네? 야 이거 봐. 걔 걔 걔. 이거 포켓몬이 나오는데? 포켓몬의 우파. 아 짱 귀여워. 오 펭킹이다. 우와. 장벽. 야 여기 1부일치절에. 한 번 연애 맺으면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로 유명한 동무 중 하나래. 나랑 똑같네. 어? 몰래 바람 피우다 걸려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기도 한데. 아 살짝 내.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야. 배고파. 우와. 나 소름 돋았어. 우와. 이게 뭐야? 신하냐 형? 깨지면 얘 나한테 다 먹어. 어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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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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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와인 자자 우와, 이거 있네 게장거리 가야지, 이제 게장 돌산대교의 게장 1번지요 거기가 다행이다, 게장 김정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만원짜리네? 형님, 저기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카드 있죠, 카드 저기 카드가 없는데 어? 카드가 없는데? 얼마 나는데? 1만원짜리 하나 있어 5천6대 감사합니다 가자 여기 안녕하십시오 나 잠깐 보내 드세요 지금 하죠 네 5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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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5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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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씹어서 뼈까지 다 묻는 건가 5만원짜리 안녕히 계세요 5만원짜리 맛있게 처먹었어요 5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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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요 이번 핸드폰 없이 외국 가기 어때? 와... 굿나 대박인데? 외국은 그냥 가도 갈 판에 왜... 핸드폰 없이 왜 가야 겨? 다음에는 진짜 숙쇄 여행 한번 갈까? 반대로? 속쇠로운... 강월라! 아니요! 랜지노! 아 대중... 200... 아 이거 무서워 못 빠져와네 형이 돼 나는 홀이여 홀엘레 이거 막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듯해요 내가... 내... 내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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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와서 보겠습니다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아무거나 인사해 열거 한 번으로 알기로